여러분 배고플 때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사진, 음식 사진을 착 보고 있으면 배고픈 것이 싹 가시나요? 더 배고프죠? 라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먹는 것이 그 근사한 그림들 많이 보는 것보다 백배, 천배 더 낫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한 번 만나서 죄악에서 해방되어 보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 보는 자기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그 체험이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의 경험담이 최고예요 그래서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은 여러 방면에 유식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는데 별로 체험을 해 본 것이 없는 사람은 무능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캠핑을 다니고 부모가 자기 아버지나 오빠가 이 텐트를 잘 치는 것을 보고 자란 여자와 캠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 가지고 텐트 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체험해 본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것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청년 두 사람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주방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주방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추를 엄청 많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이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이 김치를 그냥 씻혀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소금을 뿌리면 김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 하는 것을 보니까 소금을 먼저 뿌려 가지고 이 뻣뻣한 것을 줄인 다음에 씻혀서 김치 하는 것을 봤다 그랬더니 둘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심하게 다투었다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니, 뻣뻣한 배추를 씻혀서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을 뿌리면 김치가 된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소금물에 먼저 배추를 절군 다음에 씻혀서 해야 된다고 하는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 우리들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때마다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들 마음 속에 아주 합당하고 지당한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면서 세상 쪽을 먼저 선택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계속 해방을 하느냐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사단이 더 집요하게 세상 걱정을 주입시켜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마음 속에 처자식에 대한 의무감을 주입시키기 시작해요 처자식 아 내가 돈을 안 벌면 내 처자식이 굶을 텐데 그리고 나는 남자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들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의 주인공이 사단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생활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태어나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남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생활비 버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겪어보는 체험해보는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고 생활비 버는 정도가 아닌 굉장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비 버는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입니다 계속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가 선택하고 하나님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해 보는 것 이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받는 것과 같다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어제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또 그날에 가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젖혀두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먼저 다 겪어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최우선순위를 두면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점심때가 되면 앞으로 30분 후에 아이가 돌아올 때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아직 엄마에게 엄마 나 집에 갈 거예요 배고프니까 된장찌개 해주세요 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이미 아이가 돌아오기 전에 식탁을 다 준비해 놓고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아이가 왔을 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럴 때 아이가 엄마 내가 어떻게 이것이 먹고 싶어 하는 줄 아셨어요? 그럴 때 엄마가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고 너의 식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시간, 이러한 계절에는 두부를 잔뜩 집어넣은 버섯이 많이 들어가 있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곧 너의 엄마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상 하나를 차려주는 이것을 가지고도 신기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엄마보다도 훨씬 우리를 더 앞서 염려하시고 더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빌리뽀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해주세요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10편 23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데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네 하나가 되어 있지 않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특별히 나 자신의 무엇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지 않는지 볼 수 있느냐 하면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악한 열매, 못된 열매,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풀이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방법으로 축복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부글부글할 때 그 이기심을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면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도움을 받는 공식은 아주 간단 명료예요 이 축복받는 공식 저는 이 공식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주 신앙생활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배우고 알고 난 후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 공식이 분명하고 확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아주 즉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내 감정 조절을 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식이 아주 너무 확실한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빨리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느리게 하거나 우물쭈물 하거나 미루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마치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문을 열려고 따각 따각 번호표를 이렇게 누를 때 띠띠띠띠띠띠 할 때 즉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치면 도둑이 눌러다며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띠띠띠띠띠띠 하고 누르는데 저게 도둑인가? 우리 애완견이 누르는 소린가? 저게 이웃집 아줌마인가? 그러면서 딴전을 이렇게 피우면 도둑놈이 일단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오려고 띠띠띠띠띠 하고 번호판을 눌러요 아주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 아주 조그맣게 예를 들면 이 후리지아 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후리지아 꽃을 보면서 꽃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각을 사단이 머릿속에 아주 부드럽게 돌리기 시작을 해 아 이렇게 보면 돼 아 이 후리지아 그때 이 후리지아를 그 사람이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지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그 사람이 이 후리지아 꽃을 나한테 한 다발 주면서 헤어지자고 했었지 이것이 지금 도둑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지금 번호판을 띠띠띠띠띠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초전박사를 해야지 들어오면 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 즉시 아 이거 생각 안 해야지 왜냐하면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부르고 이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 이 후리지아 꽃에 얽혀 있었던 그 슬픈 기억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추억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딱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대화가 됐는데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를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남편이 슬쩍 슬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드러운 깃털이라 하더라도 깃털 속에 아주 작은 가시가 들어가 있다면 이 깃털이 싹 지나가는데 깃털의 부드러움은 안 느껴지고 뭐만 느껴질까요? 이 가시만 느껴져 찌리찌리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드러운 깃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시가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을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때 맞받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한 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딱 맞받아 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과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한쪽 마음으로 오늘 왜 이래? 밥 먹다 말고 맞받아 치까? 저는 뭐 나보다 얼마나 더 잘 났어? 이렇게 그러면서 또 도둑놈이 들어올라고 번호판을 띠띠띠띠띠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밥 먹는 속도가 자꾸 느려져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근데 앞에서는 또 자꾸 나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가시를 잡고 아까는 부드러운 깃털 속에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저 꼬치란 깃털 속에 가시가 서너 개가 들어가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긁기 시작을 해 한 번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부글부글 해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사단은 자꾸 감정을 건드려 해봐 해봐 너 말 잘하잖아 아주 이 사람 약점도 알잖아 아주 약점을 아주 그냥 제대로 찔러 그러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막 두고 그럴 때 그래 아주 오늘 내가 죽어버리자 나 어떤 일 있어도 보좌합니다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라 내가 끔찍이나 하나 그렇게 마음을 딱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 그럼 밥 먹는 속도가 이제 빨라졌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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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건드리는데도 음 해봐라 예수님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고비를 완벽하게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 마음 속에 아주 만족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신통하고 방통할 수가 없어 너무 기특해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나 많이 자랐다 어떻게 이런 고비를 그냥 넘어갔지 그런데 상대방은 분명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주 찝찝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아니 오늘 내가 실수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제 오금이 저려와 왜? 성격을 알잖아요 저 성격에 이따가라도 또 팍 튕길 텐데 그래서 전화를 뺄만 울려도 문자 왔나? 너 이따 두고 보자는 문자 왔네요 뜨끔뜨끔 해면서 본다고 그런데 끝끝내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면 나중에 이야 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아주 깊은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몸의 질병을 급속도로 치료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병까지 고쳐준다고 약속이 되냐면 골다공증까지 고쳐준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쫓아나왔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어디 골다공증이 고쳐준다는 말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 틀림없이 있다. 한번 봐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이 골다공증이 고쳐지는 거 틀림없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 뼈를 견고케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골다공증이 튼튼하게 해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 마음의 이기심을 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치료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급속할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여기 10절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손가락질은 상대방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화를 내서 하는 그 말들을 제하여버린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잘 조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치료가 급속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강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이 확실해 먼저 그의 나라의 를 구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평안할 거라고 그러면서 치료가 급속해지고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냐면 그렇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건 경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확실해요 공식이 그래서 여기 야고보석 1장 20절에서부터 보시면 분노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되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설교를 듣고는 맞아 맞아 아휴 내가 이거를 몰랐네 이걸 진작 알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이야 맞아 맞아 이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냐면 음악 감상한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 음악 감상을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품성 변화가 되나 아주 음악 감상할 때 어떤 분은 눈물 돌리더라고 음악 감상을 잘하고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기뻐지고 나면 품성 변화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 항상 그랬듯이 내 백성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아 너의 말을 듣고 있으나 그들은 들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헌신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정한 이익들을 탐하고 있다 네 설교는 이렇게 잘 들으면서 감동받고 그러지만 결국 그 마음은 이 세상의 돈벌이야만 관심을 쏟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위하여 취직을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 때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서 막 냉기가 나오는 게 나도 느껴져요 거울 속에서 막 냉기가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읽고 흐뭇하게 감동이 되어 가지고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서 제가 저를 봐도 이뻐 거예요 정말로 이 주름살이 싹 없어졌다든지 늘어진 피부가 올라 붙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오는 감화력이 좋은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손자를 보고 이리 와 이러면 저희 손자이가 도망가요 내 몸에서 나오는 감화력이 냉하니까 혼내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부르면 눈치 보고 쓱 나가버려요 못 들은 척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할 때는 이리 와 그러면 징글벙글하면서 와요 지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뭐 때문에 부르는지를 모르고 신이 나서 와 그럴 때 귀에다 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화력과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상대방의 약정과 결정과 실수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 감화력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들은 것을 배운 것을 꼭 실천해보라고 제가 저희 교회의 청년들에게 저희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돈 잘 벌고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눈들이 다 아주 빛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조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아한 듯이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여기 10편 37편 37절을 보시면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그 마음에 선택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면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신문을 봤다면 그 신문 읽은 뉴스거리가 머릿속에서 빙빙빙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문에 가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죠 그것처럼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분의 생각을 선택하고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님의 관계되는 말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날부터 계속 누구만을 생각하고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나와요 그가 얼마나 매 순간마다 순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창세기 37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네, 이 17살 된 소년이 의붓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일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17살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17살 된 그 곱게 자란 청소년 때 요셉이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가 일을 잘 못하면 미움을 받으면 자기를 또 다른 집으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릴까 봐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인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창세기 39장 3자를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요셉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막 비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했었던 그 섭섭한 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 관한 집의 일을 잊기 위하여 늘 주님을 부르고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주인들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부터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이었어요 남자 나이 27살이면 한창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안주인이 아주 집요하게 그것도 오랫동안 동침할 것을 유혹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손악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가 그 손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아주 유일한 한 가지 비법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주하리까 그래서 그는 그 안주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목숨을 내놓고 그 안주인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한 그 대가는 혹독한 감옥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죠 아까 읽었던데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대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메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대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 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3년을 하고 그리고 30살에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요 이 요셉이 자기 집에서 그냥 살았더라면 잘 돼봐야 양이 좀 많은 양대가 많은 목축업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3년의 옥살이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 감옥이었어요 제가 어제 어떤 젊은이와 상담을 하는데 그 젊은이가 막 억울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요셉이 억울하게 억울하게 3년 옥살이는 그가 정말 잘되기 위한 학교 3년 과정이었고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새 친구가 풍물굴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온만천하에 나타냈을 때 그 과정을 겪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축복을 하셨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풀무블이 있을 수 있고 사자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만 하면 우리들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에 의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공식을 저희들이 이제 배웠으니 음악 감상을 한 시간이 아니고 이번 시간을 계기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